아무래도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. 그날 엄마는 왜 명매도 없이 퇴마를 하려고 했을까? 홀렸을 때 떠오른 기억이니까 왜곡된 거 아닐까요? 그날 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어요. 천하 빌딩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들을 싹 다 모아봤는데 우리 잘 맞는 팀이라니까. 여길 들어가라고요? 오늘 어떤 기억이 들어오던 하루이죠. 역시 살해당한 원규였어요. 오늘 아침에도 그 살인범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막 눈빛이... 모성식 사망 직후에 조카를 데리고... 오인범이요? 오인범 말인데요. 지금이라도 계약 파기 어떠세요? 모성식 사망 직후에 조카를 데리고... 오인범 말입니다.